그거 때문에 스카이 다닐거에요? 네. 그걸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오면. 다 왔습니다. 대학교 가면 잔디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거 있잖아요. 막상 대학교 가는데 한 번도 안했지. 잔디에서 술만 먹었지. 아 원래 잔디는 술만 먹었구나. 네. 그러니까. 다 있다. 우리노래만 그래 보이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놈이 다 있거든. 그때 저쪽에서 식당에서 다녔지. 호창기가 장미향이 맞으셨죠? 좋죠. 그래서 내가 안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렉은 우리한테 주변해 볼게요. 언니가 어떻게 해야 할까. pregnant 저녁끄리이에는 개선을 좀 여쭤대요. 그리고 미라의ospiel 성들의 여행을 사서 구경을 Studios 가고... 1만 2천원으로 왔어요. 저게 앞부분이죠? 여기 안쪽이고 이게 앞부분 왜 안쪽이잖아? 아깝게 생겼네 꼼꼼한 사람이 이렇게 자르다 고기별로 거라 고기별로 고기별로 아이고 이거는 그전에 절였는데 쌀마다 절였는데 우리는 직관데 아깝게 생긴 아깝게 생긴 아깝게 생긴 돈이 많다 진심 돈이 많다 네네네들 네네네들 고기별 저게 생긴게 생긴거 너무 양호우 마사감은 좀 덜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마사도가 너무 좋은데 마시 어떻노 창호야? 아 좋았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좋지 그쵸? 너무 좋았어요 여기 유명하대 그니까 여기 사람들 웨이팅하러 보세요 지금 아 장면 아니냐고 와 여기 보세요 자리 없을 뻔 했어요 왜요? 이 다와데요 아름다워 가라 드리면 안해 안해 아 이거 품이게 잘 아시네 봐봐 봐봐 아